보험사에서 부지급한 사례가 많이 있고 또 보험료가 많이 인상됐고 앞으로도 보험료가 많이 인상됐고 서민경제는 매우 어렵고 서민경제 어렵다고 하니까 정치 제가 정치하는 것 같네요 자 안녕하세요 저 보험왕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항상 저 보험왕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들을 마구마구 올려드리는 찐보험 채널 저 보험왕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 끝났습니다 와 저번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금 토 일 월 화 수 6일 동안 장작 6일 동안 쉬었는데요 와 어느덧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목요일날 금요일날 딱 이틀만 있으면 또 즐거운 또 주말 건 아침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 슬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또 이틀 빡세게 일하면요 또 시간 금방 하니까 저 보험왕 영상 보면서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들을 많이 많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저 보험왕이 수수비보험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수수비보험 설계사가 안 알려주는 신비한 세계 그래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수수비보험 가입을 했는데 제대로 못 써먹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써먹는 노하우에 대해서 저 보험왕이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핫한 수수비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보험 설계사 분들이 안 알려주는 수수비보험 정말 엄청난 혜택 저 보험왕이 바로 공개하기 전에 수수비보험이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치명적 이유 5가지 다같이 휘르륵 뿅 자 여기 보시면 수수비보험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치명적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오늘 저 보험왕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5위는 바로 뭐냐면 자잘한 질병서부터 중대 질병까지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암뇌신 같은 경우는 암, 뇌질환, 심장질환 이것만 보장이 되죠 하지만 수술은 우리가 수술 코드나 관열, 비관열 통틀어서 몇천가지 몇만가지의 수술을 많이 해요 우리가 수술의 정의는 절제, 절단 등의 조작이잖아요 이 문구만 있으면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할 확률 매우 높다는 거죠 우리가 칼로 쬐고 이런 무식한 관열 수술 요즘에 안 합니다 통증은 덜하고 완치 회복 속도가 빠른 이런 비관열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수수비보험이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치명적 이유 5위로는 자잘한 질병서부터 중대 질병까지 모두 다 가능하기 때문에 수수비보험이 꼭 필요한 다섯번째 이유라는 거죠 자 네번째 이유는 매우의 무한 반복이에요 우리가 수수비보험, 일단은 수수비보험 가입할 때 그 순서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저 보험항이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요 중요한 건 매우의, 일단은 연간 1회 되는 보장이 있는데요 매우의, 매우의 보장이 되는 쪽으로 일단은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우의, 그래서 연간 1회가 아니고 매우의 할 때마다 회당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밑에 보시면 최초 1회 아니에요 무한 반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수비보험으로 꼭 가입을 해야 좋다는 겁니다 자 3위는 왜 수수비보험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냐면 요즘에는 암진단이든 뇌질환이든 심장질환이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중대질병으로 시술, 수술하잖아요 거의 3, 4일 정도 입원하고 다 통원해요 다 통원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가 입원비 뭐 10만원, 20만원 물론 보험료도 비싸요 그래서 입원비도 많이 가입을 하긴 하지만 중대질병이든 자잘한 질병이든 입원할 확률보다 통원 위주의 수술이 많이 증가가 됐고 요즘에 신의료기술로 인해서 거의 비급여 처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고가의 수술 같은 경우는 아직 건보 적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입원보다 특히 통원으로 간단한 시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비보험으로 어느 정도 병원비에 대해서 커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300만원 나왔어요 입원했을 때 내가 100%, 90%가 입자면 300만원, 270만원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하지만 일단은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한다면 우리가 통원비가 30만원 한도 내로 보장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170만원이나 270만원은 자기 부담금 본인 부담금으로 병원비를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한 이슈가 뭐죠? 바로 백내장으로 인한 다초점 렌즈잖아요 삽입술 우리가 다초점 렌즈 삽입술 하면 거의 병원비가 700에서 1000만원 정도 들어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입원으로 간주해서 100%든 90%든 전부 다 보상을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보험사가 다 모든 보험회사가 단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요즘에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합병증이나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입원이 아닌 이상은 통원비 한도 내로 지급을 해주라고 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단은 백내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죠? 우리가 백내장 같은 경우는 시술, 수술하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근데 어거지로 6시간 동안 입원을 한다 그리고 한두 시간하고 솔직히 통원하는데 서류를 다 조작해서 입원으로 간주해서 보험사에서 거의 2조원 가까이 백내장으로 다초점 렌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험금지금 혜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대법원 판례까지 나오면서 통원비 내로 한도 내로 지급을 해주라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30만원만 나오고 병원비가 1000만원 나왔다 그러면 970만원은 지급이 안 되고 자기 부담금, 본인 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꼭 가입을 해야 되는 치명적 이유 2위를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2위는 신의료기술, 비급여가 확대가 됐어요 자 일단은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로봇수술, 다빈치수술 우리가 신의료기술을 발달했다는 게 뭐죠? 회복속도는 빠르고 그 다음에 통증은 덜하고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비급여 부분이 많아요 급여 부분이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손보험은 의료보험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됐다 혹은 통원을 해야 되고 입원을 안 시켜준다 그러면은 만약에 병원비가 천만원 든다 근데 막 3,4일 정도 입원하고 아프고 그러면서 통증을 느끼면서 3,4일 입원하시겠어요? 아니면 통원으로 한두 시간도 안 걸리고 깔끔하게 통증도 덜한 그런 신의료기술 수술을 받겠어요 저는 후자를 택할 것 같은데요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물론 돈이 정말 없다고 하면 아픔을 감수하고 입원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의료기술이 비급여 부분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실손보험으로는 커버가 안 되고 자기 부담금, 본인 부담금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알짜배기, 가성비 좋은 수술비 보험 한두 개 정도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분명히 통원 시에 본인 부담금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이럴 때 정말 엄청난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 보호망도 그렇고 저희 주변에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정말 수술비 보험, 가성비 좋은 거 한두 개 정도 있으면 나중에 큰 효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술비 보험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1위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가파른 실손보험 인상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가파른 실손보험 인상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요즘에 우리가 1세대 가입자분들, 2세대 가입자분들 보험료가 어떻게 됐죠? 예전에 저도 20년째 보험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2009년, 2008년도 1세대 가입자분들 지금 이제 보험료가 많이 인상됐어요 그 전에 3만원, 4만원 납입하신 분들 지금 거의 보험료가 20만원 하지만 지금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쭉쭉쭉쭉쭉 보험료가 인상이 될 거예요 그 20만원이 30만원, 40만원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허리띠에 졸라매고 실손보험을 왜 유지했죠? 유지한 이유는 백내장으로 인한 다촉절렌즈 아니면 무릎관절로 인한 줄기세포 아니면 도수치료 혹은 남성분들은 전립서 결차수 여러가지 100%, 90% 받기 위해서 일단은 가입을 한 거예요 허리띠 졸라매고 그런데 요즘에 보험사에서 부지급한 사례가 많이 있고 또 보험료가 많이 인상됐고 앞으로도 보험료가 많이 인상됐고 서민경제는 매우 어렵고 서민경제 어렵다고 하니까 정치 제가 정치하는 것 같네요 보험 한 번 뽑아주실 건가요? 네, 무소속으로 출마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가파른 보험료 인상 때문에 많은 분들 요즘에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 4세대로 일단은 급여 80%, 비급여 70%로 보장내용이 축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환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왜냐? 1, 2세대도 보험금 받기 쉽지 않으니까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니까 4세대 같은 경우는 보험료도 많이 저렴하고 특히 4분의 1 정도 20만원 가입하신 분들이 3, 4만원으로 유지가 되니까 남은 차익만큼 우리가 급여든 비급여든 100%보다 90%, 80% 자기분함금이 1, 20% 더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비보험이나 간병인 보험으로 그런 어느 정도 병원비에 대해서 커버를 하셔야 나중에 본인 부담금 없이 가성비 좋게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파른 실손보험료 때문에 일단 수수비보험이 꼭꼭 필요한 이유라는 거죠 요즘 수술도 입원 잘 안 시켜주죠 그래서 일단 수수비보험이 필요한 이유 네, 가파른 실손보험 인상 때문에 보험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또 보상 안 되는 부분들이 요즘에 실손보험에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수비보험으로 본인 부담금으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수비보험 가입할 때 어느 부분을 체크해서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그 순서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 너무 좋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